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.5%로 유지키로 했습니다. 한은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 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동결키로 결정했습니다. 지난 5월 9일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내린 이후 4개월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. 한은은 한국경제 회복세가 아직은 완만한 수준에 불과하고 신흥국 시장의 성장세 둔화, 미국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우려 등 경제의 하방 위험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